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오늘은 뭘 할거냐면은 포켓몬스터 중에 파이리 라고 있거든요 꼬리에 불이 붙은 아이 성형군이 파이리를 만들다가 여기까지 만들다가 한개의 벽이 부딪혀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베이스가 될 몸체를 가지고 깎아낼거 깎아내고 붙일거 붙이고 해가지고 예 완전한 파이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심재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휴지심 저는 나무로 심재를 갖다가 만드는데 성형군이 휴지심 2개와 종이컵 하나 그리고 뭐 다리는 잘라 가지고 이렇게 붙인 상태고 꼬리에도 이렇게 심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수정을 해서 넣도록 하고 지금 요 형태에서 입이 좀 파여야 되니까 입 부분은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잘라내 가지고 파여진 상태로 입이 이렇게 쭉 벌어진 상태더라구요 입을 좀 벌려진 상태로 만들려면은 여기를 파내 가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 가지고 완전한 파이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꼬리는 대수술이 필요한데 꼬리는 도려내고 심재를 넣어서 꼬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거의 붙다시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구요 사진상으로 보니까 그리고 입은 어차피 살을 갖다 돋아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파내야 될 부분을 설정을 해 가지고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입을 먼저 그려 가지고 톱으로 잘라내도록 할게요 자 요런 형태로 짱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꼬리에 불을 붙여서 올거야 불을 붙여 가지고 겁을 잔뜩 먹었어 겁을 잔뜩 먹었어 자 그러면은 입을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예 자르고 왔어요 자르고 왔는데 망했다 망했어 자르다 때려 때려 가지고 팔을 갖다가 부러 때렸는데 사람도 왜 팔이 한번 부러지면은 부러졌다 다시 붙으면은 뼈가 더 튼튼하게 붙는다 그러잖아요 얘도 한번 부러졌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이렇게 목심을 박았어요 목심을 심은 채로 보강을 돼 그러면은 더 튼튼해 지겠지 뭐 입을 자르는 김에 꼬리도 같이 잘랐어요 이거는 뭐 꼬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꼬리는 빼내고 따로 나무젓가락이나 심재를 심어 가지고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작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수리 하려면은 목심을 목심에 풀을 바르고 자 요렇게 해 가지고 빈 곳은 부러져서 날아간 쪽은 또 지점토로 메우면 되구요 자 꼬리는 이거는 쓰지 않을 거에요 쇠로 여기다가 나무심재를 박을 거고 입은 제대로 뚫린 거 같죠 각도나 넓이로 봐서 제대로 뚫린 거 같아요 입은 안쪽에다가 종이로 메운 다음에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에는 이렇게 종이를 꺾어 가지고 붙여 버릴 거에요 블루건으로 붙여 볼게요 종이를 꺾어 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오리주둥이 같네 뭘 만들어도 꽤 꽤 오리가 되는 거 같아 도도의 기운이 너무 센가봐요 입술 가장자리를 잘랐는데 무슨 홍두깨 같네 홍두깨 자 요렇게 아래 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파이리는 윗 턱이 많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지점토로 살을 도두어 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각진 부분은 깎아 낼때는 좀 이래 깎아 냈어요 칼로 칼로 미리 좀 다듬었고 탈흙을 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체가 좀 빵빵해졌죠 나무로 되어 있던 심재에 살을 덧붙였어요 다리 쪽은 좀 이 형태가 좀 나온 거 같은데 요런 식으로 살을 붙여 나가면서 상체 쪽으로도 살을 붙여 나가고 뭐 두상 쪽으로도 이런 덩어리들을 다 붙여 놓고 또 뭐 갈아 낼 땐 갈아 내고 또 이게 굳기 전에는 칼로도 쉽게 잘려요 쉽게 이렇게 도려낼 수 있기 때문에 수정도 하기 쉽구요 요런 식으로 이제 살을 전체적으로 다 붙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꼬리를 달기 전에 심재를 갖다가 좀 심어 줘야 될 거 같아요 꼬리 쪽에 기존에 있던 꼬리는 땡깡 이렇게 잘라내고 심재를 이렇게 꼬리 쪽에다가 달아 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지점토를 덧붙여 가지고 전체적인 이 덩어리감이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지금은 바짝 말린 상태거든요 수분이 없어야지 물기가 다 건조되고 나야지 깎아 낼때 깎아내고 덧붙일 경우에 형태가 일그러짐이 없어요 굳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덧발라면은 형태가 자꾸 밀려 가지고 형태가 털어지거든요 고유의 형태감을 잃기 때문에 지금 요 상태에서는 다음 작업이 들어가기 위해 최적인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작업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가 좀 더 잘 내려서 옆면에서 봤을때 이런 라인이 잡혔구요 손가락도 굵으면서 조금 더 길게 뽑아 냈고 지금 남은 거는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배에 이런 외곽 라인을 잡아주는 거 하고 발톱을 달아주면은 형태는 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잡아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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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을 하도록 할게요. 자, 꼬리에 불을 완성. 꼬리에 불을 붙였어요. 이제 드디어 포켓몬스터 파이어리의 전체적인 외형이 거의 다 나왔죠. 남은 게 매끈하게 다듬고 색을 칠하는 게 남았는데 사포로 매끈하게 다듬고 칠하는 작업은 다음 편에서 회종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이번 편에서는 그만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